알파벳을 배우고 싶어요. 알파벳을 배우고 싶어요. Here are capital B and lowercase b. Let's learn new vocabularies. Get b font. 선생님들은 font B를 준비하시고 지금 앞으로 나와 있는 그 각각 알파벳을 font 뒷면에다가 4개가 나와 있거든요. 새로운 낱말을 뒷면에 일단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뭐 여기 4개 나와 있는 거나 앞으로 나와 있는 그 알파벳을 뭐 이런 교구가 없으면 clap your hands and 교구가 있을 때는 이런 교구를 이용해서 소리를 만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부 부 버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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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 폰트 뒷면에다가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제 한장씩 한장씩 나오는데요. 맨 첫번의 그림에 보시면 글씨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그림은 글씨만 나옵니다 펀트만 세번째 그림은 글씨와 그림을 나옵니다 아이들은 그림으로 알파벳이나 그 텍스트를 인지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매 순간 매 단어마다 매 단어마다 이 그림으로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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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boo-boo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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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the font B, let's look at the materials. B fonts Detergent Tempera paints Straws Paper cups Let's look at the procedure. You have material like this. Especially, you cut the paper cup like this. Small height, you just cut the paper cup like this. If you're too tall, it's not easy to make bubbles for your art job. Okay? Okay. A cup of cup. A cup of cup. A cup of cup. The detergent is 1. A cup of cup. That's it. 10분의 1 아주 작게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물감의 색깔이 너무 연해집니다 그 다음에 make a bubble like this 그래서 버블을 계속 부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시는 font 를 그 버블 위에 translate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버블을 그 font 뷔에다가 이렇게 찍듯이 하면 그게 버블이 그 font 뷔에 묻어나 겠죠 그렇게 해서 버블을 위 종이 저쪽으로 이렇게 찍습니다 색깔을 한 가지로 하시지 말고 한 두세 가지 다양하게 사용하시면 예쁜 b font 가 완성됩니다 보시면 두세 가지 물감을 이용해서 버블을 만들어서 트랜스레이드 했습니다 완성되면 다다다 you have font to be like this 예쁘죠 네 애들도 무척 좋아합니다 let's look at the worksheet 아 저희가 그 만들어져 있는 abc 파닉스 워크북 안에 b 단원에 이렇게 4가지의 폼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의 일부입니다 b is for bubble let's trace on the capital b and lowercase b and you just find text b and make a circle on bubble 그래서 여기다가 써클 합니다 이 부분은 라임 입니다 라임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a banana for you a banana for me a banana for monkey up in the tree 이렇게 해서 모션을 하시면 됩니다 let's try one more time 아 저도 좀 쑥스럽네요 and let's circle on be 그래서 바나나라는 그 단어에 b font 위에 make a circle on bees 에서 이렇게 실행을 해 보시고요 해주시 끝 끝 cut 끝 끝 끝 끝 끝 감사합니다.